오늘의 룩 저는 채플에 먼저 갔다가 아마 대종대회 구경하러 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우와 사람 진짜 많아 모두가 사람이 너무 많다고 감탄하고 있어 그리고 츠로스 파는 부스도 있고 우와 쩐득이 우와 나무 위에 문어 타코도 있어 열부시 왕상의 전설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생활관이 있고 생활관에 저희 영문과 학생의 부스가 있어요 이쪽이 아닌가봐요 저희 부스가 여기 다 예쁘게 놀고 가져가셔서 바로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엄청 맛있어요 결국 우리 부스 못 찾고 수업 가고 있어요 이제 12시 30분부터는 부스를 운영해야 돼서 아까 못 찾은 부스로 가고 있어요 저희 방금 만나가지고 지금 가방 내려놓고 주세요 우와 정말이지 엉망인데 냉장고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색이긴 했는데 로비? 1층에 있는 거 귀신 나오는지 맛있지? 맛있지? 야 내가 할게 이거 약간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약간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괜찮은 거다 괜찮은 거다 괜찮은 거다 이거 예쁘게 놔야 사람들도 좋아 아니 너 유튜브잖아 네가 원하는 거 너 나랑 루셀라핑 카드 언제 가져가? 일단 가야 돼 야 언니 몇 시간? 야 언니 몇 시간?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요 아 진짜 황세윤 황세윤 안 했으면 안 돼 황세윤이니까 내가 기다리는 게 다른 놈이었으면 야 인마 야 인마 이제 강조 안 해? 영상 찍는다고 황세윤에 대한 보통 10시 오픈이라 다른 부스들도 다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어요 소세지 써는 박수빈 소세지를 자라고 소세지 팔아요 박수빈 저분들 왜 그렇게 파시지? 아니 하필이면 딱 우리 소세지 자르고 있는데 이거 놔 그거야 그거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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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전 어제 메뉴 썼어 소세지 자르는 거 소세지 자르는 거 얼음 얼음 내가 지금 할게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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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내리고 안 내려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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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씻고 싶은데? 야 그래도 맛있어 어제는 11시에 있어 와 되게 괜찮은데? 핫도그만 따르면 안 팔아요 핫도그만 따르면 안 팔아요 핫도그만 따르면 돼요 4500원에 응 진짜 팔아 2개만 먹고 아 안녕하세요 핫도그 세트 2개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핫도그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웃어 있어 어머 어머 너무 행복해 우리가 만든 핫도그 우리가 만든 핫도그 우리가 만든 핫도그 시라시티 따로따로 보내주세요 핫도그 만들게 장인이네 아니 우리 뒤에 뿡치 뭐하세요? 아 그렇죠 What could you recommend? Actually I have never went to any place Wishing is my absolute chain 핫도그 다질러 따로같은 거 하천은 매우 수정해 핫도그 맛있어요 연몬도 핫도그 제고 우리 연도꽃이 먹자 미쳤떮 하루 뒷자리 어떻게 쓰세요? 그립톡 안녕하세요 여기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해 자랑해 미즈 요리카 귀여워 유서 깊은 비빔 연구소 쌀빨대 이게 바로 고기 추가의 위험인가? 감사합니다 초코 츄러스 아이스크림 이동해주세요 치소박 에이플 무적 아이스크림 제발 5중 이상 지금 무슨 시간이죠? 지금이요? 어인드 시간이요 나 카드 야무지게 들고 나오긴 했는데 몰라서 나오라고 한 너도 웃긴데 냉큼 나온 나도 웃겨 이거 진짜 마지막 원래 안팔려고 했던건데 야 진짜 우리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이 임시현샷 좀 찍어 저희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죠? 지금이요 학대 웃음 지금 6시 반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또 끝나고 왔잖아 어인기가 좀 일찍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지금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갈지도 몰라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땡겨 아까 스트레스 안 받았을 때도 술 땡겼잖아 그때는 먹고 싶었던 거고 지금은 안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실 거 같은데 오늘 만일 아 그래도 들어간다 야 어디 앉을래? 여기? 여기? 나 여기 10달만에 드디어 공연을 본다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가 지금 한 1분째입니다 의제 2대생들 루시 노래 아는 거 뭐 있어요? 루시 노래요? 루시 노래? 오늘 연습했는데 뭐 연습했어? 나 제목만 알아 떼굴떼굴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눈이 감기는 나를 안오 너도 우리 맘에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어 이거 는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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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재밌게 잘 찍고 계셨나요? 네 승천 내 얼굴 움직여 봐봐 조금만 아 5 저 않난 손 왜 solution doctors 들어볼 수 같은 다 아 course respect 드림도 그려주셨어요 이거는 김치점 비쌈 여기 버리세요 아 예쁘다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 집으로 한번 갈까요? 네